네 네 네 네 네 더덜 집으로 향하는 네 모습 더덜 더덜 바퀴 위 서있는 네 모습 나름 괜찮은 거라고 생각 했는데 나름 있어 보일 거라 생각 햇니 하루종일 열심히 뛰었던 모습 평생 평생 쉼없이 살았던 내 모습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 그대 목만도 살자고 다 이런데 거울을 보니 왜 그대 와 이리 늘 건너 창문을 보니 엄마야 왠 나서디가 혹시 엄마가 믿음 Fortune harmony 이미 이미 보수하던 부모님께 멋진 선물 드리는 내 모습 성공하는 모습만을 그렸던 내 모습 그런 날이 올 거라 다 지냈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 꼭 좋았는데 내 지갑을 보니 웃잖아 돈들이 어디 갔나 나이를 보니 오그런 날이 오긴 할까 이 몽사 이 몽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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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